오늘은 신의 삶은 시인의 자신의 느티나무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청 크게 보이던 느티나무가 어른이 되어서는 작게 보이다가 병들고 늙은 현재 화자에게는 다시 커 보이는 것을 통해 깨달은 바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른이 되어서 작게 보이는 건 느티나무가 진짜 작아진 거야? 아니죠. 화자가 키가 커진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늙고 병든 현재 다시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다시 느티나무가는 다시 느티나무가 커 보이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게 되면서 화자는 어린 시절이 보이거나 들리던 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자는 노년기에 이르러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내면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자 늙고 병든 자신을 서러워하지 않게 되고 아 이거죠. 태도의 변화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깨닫고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 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을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집 느티나무가 고향집 앞 느티나무니까 고향집은 어떤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느티나무는 시적 화자에게 어떤 반성과 깨달음, 여기서는 반성보다는 깨달음 쪽에 가까워요. 성찰을 유도하는 존재이다 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느티나무는 성찰, 반성보다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공간적 배경을 이루죠. 여기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느티나무의 기능은요.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다. 자아 성찰을 유도한다. 공간적 배경을 형성한다. 일관된 공간적 배경. 느티나무 안에서만, 느티나무 앞에서만 모든 것이 형성되니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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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터무니없이? 그럼 예전에는 아주 커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엄청 커 보였어. 근데 지금은 작아보인다는 거야.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아 결국은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잠깐 잠깐 터무니없이 작아보이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년시절 어린 시절에는 뭐야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순수한 마음으로 인식하던 것들.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알고 보고 듣던 것들이 문득 갑자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무엇인가 상실한 것들이죠.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상실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했으나 즉 의심스럽고 이상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 그렇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 뭐야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야. 중간에 한번 거쳐야 하는 거야. 통과 의리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결국은 순수성을 잃은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럼 여기서 순수성을 잃는 것을 우리는 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제1년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 이제는 뭐에요? 시간의 경과인가요? 그죠? 청장년기가 됐나요? 고향을 떠나 있던 젊은 시절이겠네요. 고향을 갔더니 다시 갔나 이제 좀 커졌어요. 근데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옛날 언제 어린 시절 유년기처럼 커져 있다. 왜? 아까 좀 전에 작아졌다며. 그지? 자 밑에 보자.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커져 있다는 것은 단지 느티나무가 진짜로 키가 커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의 차이죠. 늙고 병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여기 있어요.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겉모습은 봐 안 봐? 안 봐. 겉모습보다는 뭐에 중시하게 돼?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고향을 갔어. 청장년기를 지나서 고향을 갔어. 그러니까 뭐야 늙은 노년의 시기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옛날처럼 다시 어린 시절처럼 커졌어. 왜? 내면의 가치 때문이야. 즉 사람이 변한 거죠. 자 느티나무라고 하는 대상은 같아요. 근데 인식이 달라진 거죠.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작고 초라해진 모습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한마디로 노인이 되어 자신이 작고 약해져서 느티나무가 크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즉 눈은 보는 거죠. 귀는 듣는 거죠. 즉 뭐야? 겉모습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약화돼. 그래서 뭐에 치중하게 돼? 내면의 가치에 치중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나오죠. 결국 늙음에 대한 뭐?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 2연 볼까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다시 커 보이게 된 나. 3연 가겠습니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한마디로 뭐야? 노년기의 시각. 느티나무가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된 깨닫는 깨달음 속에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즉 뭐야? 노화가 되어 오히려 예상 밖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현실에 대한 자기 순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산물을 겉으로만 인식하고 판단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년이 되자. 체크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체크. 세상을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보고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어 내면 동그라미 만족감을 느끼고 과거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느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노년기에 느끼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님 시인의 다시 느티나무가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성찰적이고 고백적이고요. 사물의 인식 변화를 통한 삶에 대한 성찰,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자족감과 달관, 1번이든 2번이든 뭐 둘 다 주제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대상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상 전개 방식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이다. 유년기와 그 다음에 청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년기에서 청장년기로, 청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유년기는 고향집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고향집 느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적 대상, 대상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터무니없이 라는 부사어를 통해 과거 유년기에는 느티나무가 크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청년기와 작년기를 봅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으면서 나는 잠시 의아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것은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이제 청년기, 작년기가 되면서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년기는 터무니없이 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유년기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면 지금은 청장년기에는 작아 보였다는 거죠. 그건 다 뭐라고?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을 지각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기, 노년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을 갔더니 고향집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이때 오랜 세월이라는 건 청장년기 동안 살았던 시절이 지나. 청년기와 작년기 때 화자는 고향에 살지 않았던 거죠. 고향에 살지 않고 타지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옛날처럼 느티나무가 커져 버렸네. 왜? 늙고 병들음을 깨달은 화자는 늙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인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느티나무죠. 느티나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 시에서 화자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므로써 늙음 자체를 수용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경험을 평이한 시어로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동네에 느티나무가 있어. 그럼 느티나무 많이 보겠지. 이거는 따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이 딱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어 자체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다시 느티나무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